아 여러분 조명이 없어도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쨍웨이호 감독입니다 네 안녕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킹펠론 PD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마지막 우리 허강한씨 안녕하세요 저는 허강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화를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하신 세 분의 주인공이 자리를 하셨는데 우리 감독님께 잠깐 마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저희 무대에서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마지막 날을 스페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개인기를 하나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개인기인지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개하기 민망하신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태양씨의 여러분을 준비하셨대요 제가 소개를 좀 할게요 태양씨의 여러분을 너무 보고싶어가지고 태양씨의 여러분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분위기를 좀 더 띄워주셨으니까 우리 영화를 곧 보실 관객님 여러분들에게 영화에 대한 소개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인가요? 뭐 오시인이 사람과 귀신의 모습으로 공조수자를 펼치는 코믹 영화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신분이랑 상관없이 사람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영화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우리 프로듀서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영화의 키포인트가 될 만한 멋있는 장면이나 꼭 보실 때 이런 점을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광환씨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이번 영화의 목표 관객수를 100만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만약에 저희 영화가 목표 관객수인 100만 명을 돌파를 한다면 허광환씨가 생각하는 우리 팬들을 위한 공약 이런 거 하나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점은 조금 더 깊이 됩니다. 그래도 if you have a good chance, 우리 모두 만나요. 우리 모두 만나요. 우리 모두 다 돌아가세요. 백만이라는 목표가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좋은 성과를 거렸다면 우리도 만나요. 다시 오겠습니다. 아 네. 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 다시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박수 크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우리 허강환 씨 감독님 프로듀서님 인사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관객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선물 추첨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선물은 우리 감독님께서 허강환 씨가 직접 사인한 포스터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행운의 자리의 주인공은 닐구가 될까요? 자 네. 아주 긴박한 상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표하시죠. 2. 2. 6. 2연의 6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계시면 선물 드릴 거고요. 자 축하를 위한 박수도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프로듀서님께서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선물은 펑리수 과자입니다. H. H. 13. H. 14. H. 14. 13. H. 13입니다. 13번. 네. 자리에 손들어 주시고요.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십시오. 두 분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스페셜 선물을 우리 허강환 씨가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자리를 좀 크게 외쳐주세요. 네. 자 과연 어느 자리가 뽑히게 될까요? 없어? 없어. 없어. scale.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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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성대를 볼까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J. J. 구. J. 열의 클래hr drink. 네 저 분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죠.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광하 씨가 직접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이 또 로즈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한성이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선물을 직접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박수 한번 하고 아이템인데? 아이템 부끄러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 분이 직접 뽑아주신 선물 드리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봤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힘을 내서 무대 인사 여러분들을 다닐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함께해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 우리 감독님부터 감사의 인사 한말씀씩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這真的是一部很輕鬆有趣又感人的電影 但是很需要大家今天 就用力的幫我們宣傳跟推荐出去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부터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저희 영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권씨 어... 我覺得 저 진짜 是一部 就是 我們透露很多 愛的作品 그리고 我覺得 它也會 给你帶來很多 어... 愛的能量 所以 希望 你們會喜歡 這個作品 더 더幫我們宣傳 오케이? 네 땡큐 자 우리 영화 메리마이 데드바디가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홍보해 주시고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